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날씨의 정의원입니다. 이번 겨울, 눈 구경하기 어려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 이번 겨울에 눈이 적게 온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 두 번째로 향후 눈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번 겨울의 강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과거 30년 평균과 이번 겨울의 적설을 비교한 표인데요. 서울은 적설일수가 평년은 6.2일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2일이었고 대전 평년은 8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입니다. 이번 겨울에 강릉과 광주, 제주 등은 아예 눈이 내려 쌓인 날이 없었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26일의 예상일기도인데요. 다만 26일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동해상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해 강원, 영동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이 제작되는 24일 현재 1월 말까지 26일에 강원, 영동 외에는 대체로 눈 소식이 적은데요. 중기예보 기간을 넘어서는 1월 말의 날씨는 다가오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소식이 거의 없어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가뭄을 판단할 때에는 단기간의 강수량이 아니라 최근 6개월의 누적 강수량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가뭄은 발생하지 않았고 3월까지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한 대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날씨였습니다.